비엔나의 역사는요.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의 군단이 있었던 로마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만든 사람이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예요.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로그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당시 천년두가 퍼져요. 내부의 천년두가 퍼지니까 내부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 침입에 들어오잖아요. 게르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방에 나가서 이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거기를 이렇게 관리를 하러 간 거죠.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가. 안토니우스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역병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영화 속에서는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들이 죽이는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만든 군단이 지금 비엔나의 시내 군단에 세웠는데 이게 빈도보나입니다. 빈도보나. 빈도보나 신의 중심. 왕궁 앞에 가면 그 흔적이 있어요. 굉장히 깊죠. 벽돌로 만든 로마 시대의 그 도시. 다 메웠어요. 그 위에 만들었어요. 비엔나가.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비엔나에서 거기 죽었어요. 그래서 비엔나의 역사의 첫 번째를 장식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예요. 비엔나는 이제 십자원 원정의 통로로서 이렇게 커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중동으로 내려가려면 육로로 내려가려고 하든 해로로 내려가려고 하든 비엔나를 통해서 바다로 가고 비엔나를 통해서 육로로 이렇게 내려갔죠. 그래서 비엔나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되게 커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비엔나로? 이상하다 하는데 비엔나를 거쳐서 갔어야 됐어요. 터키군이 올라온 거 보면 알잖아요. 1684년도에 비엔나 2차 전투 때 그렇게 올라와서 싸운 거죠. 이런 모습이 돼 있었죠. 이런 모습. 가운데 이제 성당이 있는 거는 유럽의 모든 도시가 다 그렇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린 그림은 이거예요. 옛날 그린 그림은 이렇게. 옛날 사람도 되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꼼꼼하게. 여기에 이렇게 단위부 지루가 흐르죠. 단위부 강은 잘 멀리 흐릅니다. 잘 멀리. 이렇게 흘러갔어요. 지루가 흐르고 이 옆으로도 비엔나 강이 흐르죠. 그러니까 강이 쫙 흘러가고 여기 보시면 산이 쫙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완전 명당이죠. 아주 비엔나 숲으로 해서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 나중에 이 성벽을 이제 없애는 일을 합니다. 1880년도 19세기 말이 되면서 유럽의 아주 새로운 1880년대 하면 그냥 1866년도 병인양료 1871년도 신미양료 하면서 우리는 그런 시대인데 여기는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도시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그려가지고 지도로 만든 건데 입체 지도죠. 여기가 이제 성벽에 있었던 부분인데 빨간색 부분은 이제 옛날 구시 가지고 이 부분을 허물러서 비엔나 대 링거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1880년대에 합스부르크의 유명한 황제가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여기에 국회사당 박물관 새로운 왕궁 오페라 하우스 대학교 시청사 왕궁 뭐 그다음에 여기 시립공원부터 해서 엄청 만들어요. 증권거래소 대학교. 한 번에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이렇게. 돈이 뭐 엄청 들어가죠. 그래서 비엔나가 이제 다른 도시 파리나 이런 데는 인구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비엔나만 사람들이 몰리고 비엔나가 꿈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비엔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다는 게 이제 국회사당 안에 들어가면 나와요. 이게 하여튼 만들기도 정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짤즈부르크에서 이제 한 34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가져온 거예요. 거의 400km 떨어진 곳에서 이게 기둥들, 대리석 기둥을 가져와서 세웠는데 유명한 그리스라든가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들을 모세다 놓고 우리도 정치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원을 하면서 이렇게 의사당을 만들었는데요. 이미 130년 전에 7개 국어로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17개 국가를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스트리아가. 17개 국가.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7개죠. 미국과 통역을 했어요. 아니 일본 같으면 우리 언어 없어버려가지고 그냥. 내 선일체 해가지고 이랬던 시대인데 그때였잖아요. 그때인데 여기는 통역을 했어요. 각 국가의 국회의사당에 각 국가의 대표를 다 불러다가 하죠. 국립해서 그 국가의 대표 국회의사당의 의원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매년 여름 이런 데 보면 시민을 위해서 행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시청사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여름에 두 달 동안 필름 페스티벌을 합니다. 유명한 공연들을 했던 것들을 필름으로 보여줘요. 엄청 큰 스크린으로. 이거 이외에도 무료 공연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너무너무 많이 해요. 여기 보면 먹거리가 엄청 많아요. 전 세계 각국에 음식들 갖다 놓고 저기에 어디 한 스타디움 같은 이런 의자들 갖다 놓고 봐서 한여름밤을 즐기게 만들죠. 얼마나 자신 있으면 오페라를 밖에서 봐라. 오페라를 밖에서 봐라.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오페라를 좀 볼까요? 앉아서 보는 거예요. 회의 나죠?